네. 넌 좋겠다. 마스크가 많이 나와서. 하응. 기술을 해. 야. 너도 좋겠다. 여기 봐봐. 얼마나 꽉꽉 차니? 어? 이렇게 빈채로 씻어야지. 이 녀석들아. 그냥 이렇게 했잖아요. 좋겠다. 두 번 볼 수 있어서. 와 진짜 부럽다. 이제. 우리 너무 이렇게 꽉 껴서 아침에 딱 쓰고 내리잖아. 그럼 이렇게 줄이 이렇게 크게. 아 진짜요? 아 씨. 두 번 죽이고 있어. 그러면 어떡해.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. 여기는 동사가 어떻게 됐어 지금. 씨가 다르지? 그래서 여기 해명피피스.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. 여기 시젠가 어떻게 되고 있어? 불일치되고 있지? 어?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. 나 이거 의도한 거 아니야. 시불. 분사구문. 따라갔어요. 시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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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사구문. 시불에 잊지. 완전 개시마를 잊지. 진짜. 너무 어렵잖아. 뭐 어떻게 하면 돼? 엑스엑스. 해밍피피하면 됩니다. SDS. 해밍피피하면. 아 얘가. 얘가 현재면. 대답. 얘가 현재면. 뭐 쓰면 돼? 과거 쓰면 되고. 과거 하면 해밍피피 있습니다. 아 직적으로. 여기까지는 거의 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미리 해놓은 거야 지금. 조금 이따 문제 풀어야 돼. 미리 해놓은 거야. 맞아. 어렵습니다. 다시 여기 보세요. 기본. XX. 지금 대답을 하면. 3년간 질 수 없을 거야. 어디 있어. 카메라 어디 있어. 3년간 질 수 없을 거야. 자. 기본 시작. XX. 수동 시작. XPP. 친절한 분사구문. 시작. O. X. 친절한 수동 시작. X. PP. 오케이. 그 다음에 시불. 시작. 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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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ariamente. 그 다음에 개명 시. 시작. 5. 아니. O 가 두번째. 충어 first. 오케이. 이제 세 번째. 힘듦이다. 야. 야. 왜 친구가ắ. 니네 친구 좀ition. 예를들 너무 없잖아. 친구는 없어요. 아이. 친구거 rif. 친구 많잖아. 어허이. 일곱 번째는 어렵잖아요. 부정 분석을 볼까요? 예를 들어서 If I am not 이렇게 나오고 When I don't move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런데 이게 없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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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m not 시작 없애고 없애고 I am not 결국 being not 없애고 I am not 그럼 doing not 미친 놈들 이건 조종사야 동드 OK? doing not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영국이나 부정 분석은 없애고 없애고 그냥 not I am not I am not 그럼 이거 어떻게 쓰면 돼? not doing 얘는 not moving 쉽다 OK? 부정 분석은 없애고 됐니? 여기 보세요. 기본 하나 둘 셋 십을 하나 둘 셋 친절한 분 시작 친절한 분 시작 자 친절한 분 시작 OX OX OK? 수동 시작 X 제발 외워주세요 제발 반드시 외워가지고 OK? 너네 학교 나왔냐? 아직 안 나왔냐? 1월 왜 들려 나왔냐? 아 아직 리뷰 방아시티넬을 나온 거 아니겠어? 저희 6월 3일 그 방금 어 어디에서 있어? 저요? 어 당국관 당국관 어디 나 경험사 경험? 지랄한다는 눈을 어디서 있어?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야 돼 영락이랑 어디였지? 영락 영락 너무 쩌거 애들이 너무 쩌거 너무 쩌거 이거 쓰시는데 쓰기 전에 다음 단어 몇 권? 14 14 14가 외워주세요 너 진짜 혼날 거야 야 다음은 혼나다 해 혼나다 14가 외워주세요 나 축제 축제부터 접어줄게 넌 몇 쪽이냐? 저의 저의 73쪽까지 다 한 거 같아요 그리고 뒤에 85쪽까지 43쪽 22랑 25번 22, 25 해서 2개만 합시다. 오케이? 그 다음 이거 다섯 번 접어오세요. 되니? 수고하십니다.